사실 타이틀곡 더원의 포인트 안무를 바로 오늘 우리 윤성쌤과 우리 민서쌤에게 배워보도록 할텐데요 누가 드리핀일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저희가 한번 열심히 배워서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지 우리 돌랑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실 것 같아요 준비됐죠? 네 준비됐습니다 파이팅! 파이팅! 저희가 마이크를 착용하는 동안 드리핀 멤버들에게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볼텐데요 좋아요 좋아요 자 질문드립니다 다섯 살 장준과 한 그룹하기 대 다섯 명 장준과 한 그룹하기 과연 드리핀의 선택은?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다섯 명 장준 선배님 장준 선배님이 다섯 명 있으면 저희가 지상 최고의 예능 아이돌 무슨 예능을 나가든 든든할 것 같아요 장준이 형이 다섯 명이면 리더가 진짜 힘들걸요? 잊어도 그 다섯 중에 한 명 리더가 다섯 명 중에 하나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도 다섯 명 하라기 저는 진짜로요? 지금의 장준 선배님 나는 똑같은 사람이 다섯 명인 것보다 특별하게 한 명이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아니면 다섯 살 아이돌은 최초일 거 아니에요? 최초 타이틀 약간 최초 타이틀을 다섯 살 장준 선배님 옛날에 최공주 분들이 다섯 살 일곱 살 일곱 살 정도? 여섯 살 옛날에 레드삭스라는 그룹도 있었는데 거기도 어리신 분이 있었는데 아니 어리신 분이 있었는데 빨간 양말 미안해요 옛날 얘기에요 미안해요 그럼 마이크 다 찼죠? 자 우리 춤배우러 갑시다 화이팅 자 렛츠고 화이팅 우리 강사님들 자 그러면은 아스에스에스에 마이크 테스트 원투 잘 들리시나요? 네 자 그러면은 한 번 우리가 배우기 전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한 번 추시는 걸 보고 한 번 배워보죠 좋습니다 좋아요 음악 주세요 정말 너무 쉽지 않나요? 쉽지 이건 뭐 간편하죠 이거는 이건 뭐 3번만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? I'm the one 관절이 완전 꺾이네요 발굴댄스군요 손목 팔꿈치 어깨 맞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 안무 이름이 관절춤인데 관절춤 자 한 번 그러면 원포인트 레슨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I'm the one 원 원이 세 번 나와요 첫 번째 원때 손목 손목 두 번째 원때 팔꿈치 팔꿈치 세 번째 원때 어깨 어깨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and 띄워서 왼발 올리고 원 원 이렇게 해주시면 다 끝났어요 아 그래요? 약간 윤성이 형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뭐죠? 이 주먹을 질 때 여기 손에 뭐가 있는 느낌이 중요해요 아 계란지듯이 계란지듯이 이건 전혀요 전혀요 이게 있고 없고 제가 진짜 커요 그런 거 맞춘 적 없잖아요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괜찮은 거 같아 저한테 보면 물어 있냐 인사한 적 없어 이 아이가 알려준 게 오늘 처음이어서 지금 많이 신나는데 첫 번째 원때 손목 해주시고 네 두 번째 원때 팔꿈치 두 번째 어깨 그 다음에 and 하면서 이렇게 띄워주고 and 띄워주고 only one 한번 인박으로 느리게 해볼게요 네 끝이에요? 네 끝이에요 또 있잖아요 only 두 번째 거 그러면 첫 번째 one and only one 한번 더 one and only and only 이렇게 저 끝까지 그냥 하늘을 찌고 아 저 끝까지 한 번 더 I'm the 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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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only one and only one 위에서 부터 only one 그 다음에 너를 찾아내 내가 풀이로 너를 찾아내 내가 마지막 I'm the one I'm the 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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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only one one and only one I'm the 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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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only one 너를 찾아내 내가 I'm the one 아 역시 준비됐어요? 이게 허리에요? 뒷짐이에요? 이건 약간 자기 스타일대로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약간의 선의 이쁜인 선으로 약간 필이죠 춤 잘 추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럼요 죄송해요 제가 처음 못 쳐가지고 너 초등학교 다닐 때 나 춤췄어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드라이 리허설 진행해 줄게요 자 돌랑이들 스탠바이 스탠바이 권도우 FD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스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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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한번 주세요 예 한 번 더 원 끝까지 한 번 더 원 원 프리로 너를 찾아내 넷 한 번 더 objects 저 Fernande 진짜 몸 for 자신감 붙었어요 나 오늘 청량하게 꿨어서 job 좋아 자 렛츠고 1 2 동생 1 2 2 1 I'm the one! 오케이! 탈가! 탈가! 역시 잘 알려주시니까 빨리 하셨네요 역시 빨리 하셨네요